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53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비주오 첫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레드엠지님의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오성님의 조합입니다 위저드 파븐일 환 넥서스 킥 에스기어 위저드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위저드가 환 쐈다고 해도 얼티믹 파워를 데미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이제 러버 있는 베이스라 그런지 충격을 많이 흡수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화네이트의 스토퍼 덕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위저드 스피인 자 어찌 됐든 스피너로 위저드 도수 아 오버를 빼앗는 얼티메이트 자 어 위저드가 스킨으로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이 체급 차이에 의해서 챙겨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죠 자 그래도 잘 버텨내고 여기까지 후방까지 끌고 왔습니다 위저드 아 잘 버친다 은근히 아 위저드 스피 아 위저드 스피 자 얼티메이트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오버를 잡아내야 됩니다 오버든 버스트든 잡아내야 돼요 자 어 외곽을 돌고서 중앙으로 진입하는 얼티메이트 엑셀 대시의 질주력 가지고는 조금 파워가 모자랄 아 아 위력 충분했던 것 같은데 오버전까지 못 날려보냈어요 아 얼티메이트 엑셀 대시로는 파워가 좀 모자란 모양 자 위저드 파보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예상도 못했는데 자 이어지는 그룹 비즈오 두번째 경기 스티브 마인크래프트 사이클론 발키리 기가 네버 제로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도윤티비님의 조합입니다 얼티메이트 디스프리건 오버 메탈 디스트로이 아머는 9이네요 그룹 에이즈에 출전했던 슈퍼 알렉님과 스티브 마인크래프트라는 분은 지금 외국인 친구 사이신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에 휘말려 들어서 좀 피해를 받고 계시다고 해요 많은 성원의 말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자 첫번째는 사이클론 스티너로 자 아 얼티메이트 공격에 휘말려 들어서 계도를 잃은 사이클론 정말 요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어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아 얼티메이트 스핀 자 힘으로 때려박아서 억지로 이제 사이클론의 스테미너를 깎아먹고 스핀을 잡아넣네요 얼티메이트 아 아 아 얼티메이트 에 강한 반동을 스프리건 코어 갖다가 어 못 버진 것 같아요 어우 사이클론도 터지기 직전이네 자 사이클론 발키리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룹 B조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그룹 C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